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에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그 마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요즘 핫한 섹터가 바로 화장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실내 마스크 해제했는데도 사실 거리 다녀보면 실내에서도 그렇고 한 8, 90%는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이러면 화장품주의는 악재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2월까지는 다들 눈치 보기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 그리고 4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품의 절대 수요량이 좀 늘어나는 추세로 좀 업계가 좀 바라보는 견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빗대어 봤을 때 화장품 업황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좀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남성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화장품의 분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화장 제대로 하려면 20단계, 30단계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까? 20단계, 30단계는 정말 훌리 화장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실 수 있는데요. 사실 베이스 메이크업,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으로 크게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 화장품은 저희가 매일매일 바르는 스킨케어 그리고 로션, 에센스, 크림 단계까지를 기초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이뻐 보이기 위해서 하는 제품들의 라인업을 색조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크게 기초와 색조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구원님 보니까 베이스 메이크업과 립 메이크업 시장은 감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또 거꾸로 베이스 메이크업과 립 메이크업 시장이 마스크를 벗으니까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2020년도에 마스크 규제가 강화되고 또 비대면 채널들이 선호되는 시기가 좀 지나가면서 그 당시에 색조 수요가 굉장히 급감하는 사례가 좀 있었어요. 특히 기초보다 색조가 훨씬 많이 급감을 했고 이게 오히려 정상화가 되면 색조가 더 빨리 회복을 혹은 회복이 업사이드 여력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가 좀 커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실외 마스크 규제를 한국에서는 해제하는 시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색조 기업들이 마케팅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시기가 잠시 있었고요. 또 이제 마스크 필작 전후로 메이크업 유행 트렌드가 좀 바뀌는 부분들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마스크 안에가 굉장히 습하다 보니까 습기에 굉장히 강한 화장법이 유행을 했다면 이제는 마스크를 벗게 되면 다시 조금 더 뭔가 촉촉한 화장품의 어떤 인기가 좀 다시 재부각된다든지 혹은 이제 찐한 립메이커이 좀 인기를 끌게 된다든지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트렌드에 부합하는 브랜드사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트렌드가 사실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중국에서도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등 아시아 쪽에서의 그 리오프닝 수의 대표되는 기업들을 최근에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하여 외국계 투자자들도 모두 다 입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나요? 아모레퍼시픽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시장 전망씩 모두 오른 건데요. 이 서프라이즈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면세 채널이 작년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꾸준히 계단식으로 회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밖에 중국 법인이 작년 2분기에 굉장히 큰 적자를 냈었습니다. 그럴 법도 하죠. 작년 2분기쯤에 상해랑 북경 주요 도시에 락다운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법인 이익이 굉장히 큰 적자를 냈었다가 2개 분기만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2021년 4분기에 발생했던 대규모 일회성 비용 400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비용 기저효과가 두드러진 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 보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밖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효율화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아모레취가. 예를 들면 비효율적인 매장을 없애는 과정을 계속 버텨왔고요. 또 이 밖에 인건비를 줄이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런 노력의 성과로 손익분기점 레벨이 조금 하향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인건비가 30% 감소했고 매장 조정에 따른 강가상값비가 50% 이상 조정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손익분기점 레벨이 하락하면서 이익의 레벨이 좀 커졌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가능한 포인트라는 점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회복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석 달 동안 한 60%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물량도 많이 쌓이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다고는 하는데 아모레퍼시픽 지금 사도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군요. 네, 화장품 기업들이 작년 11월, 12월 달 갑자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 내에서 커지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4분기 실적이 잘 못 나올 거를 우려해서 이게 좀 매도 타이밍인지는 아닌지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4분기 실적이 우리 시장의 기대보다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실적에 잘 나온 어떤 주요인들을 뜯어보니 이게 지속가능하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는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중국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 거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떤 주가 하방의 압력을 높이는 어떤 요인이 될 텐데 지금 이런 어떤 압력, 이런 불확실성을 최근에 조금씩 지우고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가장 주요한 브랜드 설화수가 최근에 리빌딩,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마 3월부로 조금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2분기 실적부터는 조금 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도 향후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아모레퍼시픽을 최선호주로 꼽으신 것 같은데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일단은 목표 주가 제가 최근에 18만 원으로 레포트를 작성을 했었고요. 향후에도 이제 어닝 쥐 정치를 높여갈 수 있는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업사이드 여력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아모레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 쥐도 마찬가지로 퍼시픽과 함께 업사이드 여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최근에 화장품 업황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아모레퍼시픽, 아모레 쥐인 걸로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모레 쥐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건가요? 아모레 쥐는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 주요한 자회사다 보니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가면 아모레 쥐도 같이 따라가는 양상이 좀 짙습니다. 그런데 아모레 쥐의 퍼시픽 말고 이니스프리나 에뛰드 혹은 아모스 프로페셔널 같은 기타 자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역에서 이니스프리 굉장히 많이 보였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다 어디 갔나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고 사실 아모레퍼시픽 이외에 이니스프리나 에뛰드가 굉장히 잘 될 때는 기타 자회사들의 합산 가치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기대를 하다 보니까 쥐만을 따로 피킹을 좀 해서 매수를 하자라는 콜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퍼시픽이 너무 좋아질 것 같다 보니까 퍼시픽을 중심으로 해서 아모레 쥐까지 사자라는 콜이 좀 돌고 있는 거고요. 그 밖의 이니스프리나 에뛰드도 철화수와 마찬가지로 구조점을 굉장히 많이 한 브랜드예요. 체질 개선을 굉장히 집중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실적 개선 포인트가 가장 집중될 수 있는 브랜드라는 점에서 아모레 쥐를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모레 쥐는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아모레 쥐는 최근에 제가 5만 원으로 레포트를 작성한 바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실적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 중에 추가로 높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여력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중국 영향으로 작년에 실적 쇼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올 들어서는 좀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LG생활건강은 아모레 퍼시픽과는 전체적인 업황의 분위기는 같이 가는데 최근에 개별 이슈가 조금 발목을 잡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일단 면세점 같은 경우에 4분기의 톤이 아모레 퍼시픽과 조금 달랐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아까 2분기, 3분기, 4분기 계단식으로 쭉쭉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LG생활건강은 아직까지는 면세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문제는 1분기의 IR톤도 면세 채널에 대한 전망치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모레와 가장 차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다만 LG생활건강도 아모레와 똑같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수했던 북미와 관련된, 북미 사업과 관련된 자회사들의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거기서의 비용 이슈 혹은 향후에 매출 이익의 기여를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한 LG생활건강의 가장 대표되는 브랜드는 후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 브랜드가 사실 단일 브랜드로는 거의 아시아 최고 수준의 매출 볼륨을 하고 있어요. 2조 이상을 매출 볼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상단 캡이 씌워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단기 방향성도 아모레와 좀 다르다라는 점을 빌어봤을 때 약간의 변화의 강도는 조금 LG도 좋지만 LG보다는 아모레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마스크 벗으면 색조 화장품이 인기를 끌지 않겠습니까? 관련 중소형주들도 많은데 어떻게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요새 시장의 관심과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은 CNC인터내셔널 혹은 클리오 그리고 아이패밀리 SC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CNC인터내셔널은 화장품 OEM사라고 해서 색조 화장품을 굉장히 잘 만드는 기업이에요. 특히 한국의 바이어를 두고 있기보다는 유럽에 굉장히 유명한 바이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경우고요. 아무래도 로레알이나 아니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보여지는 되게 좀 인기 있는 색조, 되게 비싼 색조 브랜드들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탑티어 고객사들을 많이 두고 있는 CNC인터내셔널의 어떤 실적 흐름이 상당히 견조할 거라고 보는 견해가 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클리오, 아이패밀리 SC도 한국에서는 색조로 대표되는 중소형사입니다. 특히 얘네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실적 기여가 좀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성장한다라는 건 사실상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기술성의 좋음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어떤 사례가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중국의 색조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는 거는 바로 이 동양, 특히 이 동아시아의 화장품의 격전지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박현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신한투자증권 박현진 연구위원